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LS모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많이 늦었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 정보 지금 현재 급하게 또 영상을 찍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다라는 거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경고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 이거 뭐다 정말 정말 그동안 우리 대응을 안 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저는 이거 이날부터 뭐다 단기 고점 증후다라고 조금 매도하자 팔고 싸게 밑에서 샀는데 이날 대응 못하셔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막 수익 또는 쫓아가셔서 추궁 매수하셨다가 이제 물려있다가 뭐 5% 10% 크게는 20% 수익이신 분들 이거 과연 내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또는 이거 내일 신규로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타점까지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뭐다 우리 경고의 이슈가 떴기 때문에 과연 경고의 기준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투자 경고 이슈가 떴는데 바로 내일 이것을 판단을 하고 자 아래 나왔던 상황들 이번에 좀 깁니다 1번 사항 2번 사항이 해당이 되면은 경고가 된다 근데 2번 사항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다 왜 특정 계좌의 시세 영향을 이러한 것들이고 뭐다 이런 거는 금감원에서 나중에 한국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 일단 우리는 1번 사항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5거래일 전날에 60% 이상 이거 15일의 종가 이거 제가 미리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5거래일의 종가 24,000원 첫날의 종가 기준 60% 38,4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종가가 얼마다 39,900원 이미 이거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경고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오늘 가장 최고가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대로 경고인데 경고가 안 되려면 결국은 뭐다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마이너스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일 마이너스로 끝이 나면은 경고가 안 되니까 내일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마이너스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상승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승 나오면 매도를 하고 챙기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싸게 다시 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략이다라는 거 주가가 급등하면은 절반 매도하면 된다 절반 매도하면은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전략 두 번 생긴다 두 가지 1번 전략 2번 전략 1번 싸게 싸게 어떻게? 저가에 재매수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다? 현금이 생긴다 이 현금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 이거 현금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수익을 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절반 남아있다 절반 가지고 어차피 또 수익 내면 되고 그죠? 그러다가 내려왔다 그럼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앞전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제가 계속해서 우리 형제 아니에요 LS버티하고 똑같은 종목 이거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와 같은 전략 제가 15만원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계속해서 팔고 사고에 엄청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다는 거 우리 LS버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팔고 사고 지난번 이때 팔고 사고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매수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당연히 매도 절반은 챙기고 다시 싸게 재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대응이 어렵다 대응이 어렵고 약간의 이런 고통 감수하겠다 그러신 분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언제 지난번 조종 나올 때 15만원 저는 매도하고 이날 최저점에 11만원에 저는 최저점에 샀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근데 이거 몇 퍼센트다? 25%다 과연 이거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닥쳐봐라 그 마음이 되라 아 팔 걸 괜히 안 팔았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들었다라는 분 빨리 빨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미 저는 그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드릴 거고 우리 LS 모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지금 경고 이슈로 인해서 내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영상 계속해서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올려드렸다 올려드렸어 주말에도 이렇게나 뭐다 400% 폭등하기 전이다 월요일날 마지막 기회다라고 빨리 빨리 사라고 결국은 오늘 급등 상한가 그죠? 오늘도 사라 그랬고 미친 기회다라고 평생 후회한다고 안 보면은 영상 꼭 좀 보시라고 여기에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 있다 세력 만나고 왔다고 월요일날 상한가 간다고 진짜 상한가 가버렸다 이거 그죠? 이와 같은 상황들 그죠? 역대급 실족도 잘 나오고 지난번 시간에서 상한가 갔을 때도 제가 사야 된다라고 왜 기회니까 이유 없이 빠졌다 기회다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산타랠리 온다라고 이번 주 정말 정말 산타가 찾아왔죠 상한가 가면서 아주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내일 상한가니까 이것도 상한가 기법 이날 이렇게 상한가 기법 상한가 라인 이 가격에 들어오면은 타점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미리 미리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내일 이 가격에 눌러주면은 이 가격이 뭐다? 경고 경고도 피할 수가 있는 가격이고 이 가격 눌림 눌림 구간에 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와 같은 거 제가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함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영상 좀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후속 종목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후속 주까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대응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최근에 제가 어떻게 전략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날 정확하게 뭐다 시간에서 갑자기 빠졌을 때 찬스다라고 사야된다라고 우리 상한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사야되는 위치 이번에도 또다시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사야되는 구간 이러한 것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하한가 가고 했을 때 자 사야된다라고 했던 거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다 12월 14일 날이죠 14일 날 이렇게 시간에 거래해서 갑자기 이유 없이 하한가까지 가는 26,900원이 하한가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전략 전략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전략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7% 어 그래도 조금 하한가가 풀렸죠 제가 지금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하한가에 사야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매수 전략을 조금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금방 또 풀려버려가지고 일단은 하한가 갈 이유가 없다 하한가 갈 이유가 없는데 뭐가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저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다라는 거 하한가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데 이게 빠져요 갑자기 뭐지 이거 결국은 이거 수급적인 수급적인 문제인 거였는데 결국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까지 공략 의견을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전날의 시간에서 공략을 못 했으니까 이날 아침에 이렇게 바로바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이 타점은 왜 잡았다 어차피 갈 종목인데 눌림을 줬다 그러면 뭐 기회죠 기회니까 이렇게 공략 의견을 다 드렸는데 자 금요일 날 움직임 한번 볼게요 보면 어떻다 아침에 26,800원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거를 문자로 다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문자로 매수의 타점 매도의 타점 계속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했죠 자 12월 15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땡 하자마자 얼마 27,500원에서 27,000원 이 사이에 공략을 하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뭐다 전날에 전날에 어떻게 시간의 거래 시간의 한가가 26,900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000원 전후해서는 공략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아침에 시가는 다소 아쉽게도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보세요 27,750원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순간적으로 눌러주면서 26,8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7,000원 27,500원 충분히 공략이 다 됐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다 31,900원까지 9시 20분에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이거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몇 퍼센트다 27,000원에서 31,900원 순식간에 18%나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아침부터 분석하고 전날부터 계속해서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드렸고 이러한 구간들 타점 여러분도 가능하다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로 이쪽으로 어떻게 구독이라고 구독 구독을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구독 인증 구독을 하시고 구독 인증 구독 완료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LS 라고 또는 이거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가 잘 영어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한글로도 LS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완료 구독 인증 또는 LS 라고 이렇게 문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영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요렇게 좀 보내보시고 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결국 순식간에 이렇게 18%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종가도 양호하게 이 가격 3만원을 지키면서 금요일날 잘 마감이 됐는데 이날에 이 위치 행보하면서 지켜줬던 자 그죠 지금 이 구간 금요일날에 전략 드렸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에 이렇게 시간에 급락 이유 없었다 바로바로 아침부터 이와 같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또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똑같이 아이고 똑같이 똑같이 전략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아침부터 왜 이미 주말 내내 강조했듯이 공부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움직임 보면 아침부터 상승 출발이 나왔다 아침부터 몇 퍼센트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잘 공약을 했는데 아침부터 떠버렸어요 10% 정도가량 그리고 눌러주는 타이밍에 또 다시 어떻게 타점 이와 같은 타점 정확하게 오늘도 다 문자로 다시 한번 타점을 다 잡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전략을 또 드렸다 오늘 12월 18일날 아침 9시 2분 9시 5분 에 얼마 3만 천 원 에서 3만 2천 원 3만 1천 5백 원 3만 2천 5백 원 왜 잘 안 사줘서 못 사신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을 더 주고 라도 사시라고 이렇게 전략을 또 드렸고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이거 충분히 다 잡혔죠 이렇게 전략을 다 드렸다 그리고 뭐다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하고있네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밑에서 공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밑에서 지금 현재 3만 천 원 에서 3만 2천 원 이 구간 공략을 노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보셨다시피 아침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3만 천 원 3만 2천 원 이 라인 3만 1천 5백 3만 2천 5백 라인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똑같이 영상에서도 아침에 정확하게 이 이 타점 주말에도 제가 그토록 강조해드렸던 타점 뭐다 우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월요일날 마지막 기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마지막 기회 이거 이제 더이상 안올수도 모른다 월요일날 마지막 인데 이거 400% 폭등전 왜 400% 폭등전 이다 우리 LS 모트리얼즈 이거 오늘 상황가 가기 전의 모습이 에코 프로의 뭐다 이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여기서 뭐다 경고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눌러줬는데 일단은 이와 같이 급등 이거 4배 5배 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4배 5배 갈 수 있으니까 똑같이 뭐다 400% 500% 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렇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 이제 오늘 상황가 라서 또 경고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타점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주말에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또 한 번 또 잡아드렸고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또 다시 알려드리고 그죠 이와 같은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은 뭐 해주시면 된다 아직도 구독 안하셨나요 구독 한 번만이라고 했어요 두 번 하시지 마시고 취소가 됩니다 자 상단에 폰으로 5073에 7491 구독 빨리 눌러주시고 구독 했다라고 구독 인증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완료 구독 인증 그리고 LS 라고 아시겠죠 이거 영어 못 받으신 분들 한글로 다시 한 번 이렇게 LS 라고 스팸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타점 계속해서 한 번씩 두 번씩 계속해서 잡아드리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또 혹시라도 눌러준다 타점 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 타점을 또 잡아야죠 아시겠죠 이거 말고 기회 또 있다라고 제가 후속주도 있다라고 했듯이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결국은 이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 이거 공략했던 기법도 있다 기법 이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상한가 매매 기법 이라는 게 있다 상한가 그죠 이 상한가 기법만 알아도 정말 정말 어떻게 이 타점이 왜 나왔고 이 구간에 왜 공략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바로 우리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것도 이쪽으로 가보면 이 종목도 이날 상한가 상한가였잖아요 그죠 상한가 상한가 두강이었다 바로 근데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눌러줄 때 이 구간에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은 겁니다 이거 상한가 기법만 알면은 또 잡을 수 있다 또 왜 우리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상한가기 때문이다 이 상한가 기법 이거 평생 상한가 상한가 종목에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상한가라고 하면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보내려면은 어떻게 저점 저점 만원 저점 만원에서 상한가까지 만삼천원까지 급등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만천오백원이 평균적인 매수가 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업종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 한 30%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익시 이런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또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만이천오백원과 만삼천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다 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만이천오백원 만삼천원에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백만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팔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3만원 또는 5만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기법을 이제 실전 이 상한가 간 이후에 접목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우리 이거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제가 공략 공략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기존부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기법 알려드렸고 이 가격 라인에서 어떻게 오면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가격에 있었다 안 있었다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를 비교하자라고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를 비교하자 우리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날 지금 현재 이 상황 이틀 상한가 하루 이틀 상한가 이날 뭐다 이날 똑같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날 타점을 잡아드렸던 날 11월 20일 날 그날의 움직임 과거로 분봉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1월 22일 역시 뭐다 상한가 그죠 우리 상한가 기법을 배웠다라는 거 우리 이날 상한가 가격 이 라인에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가격에 들어오면은 타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다음 날에 정확하게 이 가격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그리고 18만 5천원 까지도 급등 했는데 자 이거 저점 얼마 요 라인 고점 얼마 요 라인 이거 언제 제가 이날 11월 21일 이날 상한가 갓 날에 어떻게 항상 저는 미리미리 지나간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아니에요 항상 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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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략을 준다 미리 미리 다음날을 예측해서 남들하고는 다르게 미리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날의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언제라 그랬죠 11월 21일 날 그날의 영상 자 이거 상한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내일 공략을 해보자라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볼게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상한가에서 상당히 치고받고 이루어졌다 거래가 그죠 그러면 이 상한가 라인 이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다 약 9만원 9만원에서 9만 5천원 라인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내일 어떻게 아침에 급등했다가 이 가격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구간을 타점을 이용을 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타점을 자 그저 이렇게 타점을 노려보겠다라고 다 알려드렸다 바로 이 구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의 타점인 거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날 고점 10만 8천 5백원인데 제가 고점까지도 전날에 맞춰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까 21일날 영상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10% 목표로 11만원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10만 6천원? 10만 6, 7천원? 한 10만 8천원 이 정도 11만원은 못 갈 것 같고 제가 예상해보기로는 그냥 11만원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냥 한 10만원 10만 6천원에서 8천원 정도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만원 돌파 기대를 해놓고 못 가고 빠지는 이루어 같은 흐름 아무튼 예상인 거라서 이거는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보셨다 뭐라고 고점 내일 얼마 예상한다 10만 6천원에서 10만 8천원을 예상한다 라고 전날에 예상을 다 했다 매수가도 다 알았다 어떻게? 당연히 문자로 발송해 드렸죠 자 문자로 보시다시피 11월 22일날 그저 에코 프로버티 바로 얼마? 9만 2천원에서 9만 5천원 이렇게 공략하는 의견 드렸고 그 구간이 바로 여기다 얼마까지? 9만 4천원까지 아침에 바로 내려왔다 바로 그리고 바로 10만 8천원까지 이거 11%가 바로바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자 이렇게 10만 8천원 급등 나올 때 제가 매도의 전략 매수의 전략 다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 전략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볼게요 자 그날 11월 22일날이죠 자 이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데 매도 타점도 다 잡아 드려야죠 자 매도 제가 어제 얼마의 고점을 예상을 했죠 어제 고점 말씀드렸던 가격이 자 지금 10만 6천 7천원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예상했던 예상했던 가격까지 왔죠 제가 어제 10만 6천원 정도 10만 8천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까지 지금 올라왔다 올라왔어 절반 절반은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어서오세요 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절반은 꼭 매도하셔라 제가 봤을 때는 11만원 11만원을 돌파하면 좋지만 11만원을 갈뜻하면서 어떻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믿고 자 지금 보셨던 대로다라는 거 어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6천원에서 10만 8천원이 고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 10만 6천원 올라올 때 매도 전략 절반은 매도 챙기세요 라고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이거 같은 실시간 전략도 함께 드립니다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뭐라고 구독 구독 인증 필수다 구독 인증 우리 뭐 인증하잖아요 똑같이 인증 인증 간단하게 구독 인증 구독 완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구독하고 LS 실시간으로 그리고 한글로 LS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방송 입장 가능하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스팸으로 인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꼭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 이렇게 꼭 한 번씩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누락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된다 왜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뭔 미친놈도 아니고 정말 신들린 전략이다 신들린 전략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고점과 저점이 너무나도 완벽하다 완벽해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이게 하루에 천 개 이상이 들어와서 이게 목톡이다 목톡 이게 천 개 이상 들어오면 이게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누락이 돼서 아직까지 문자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꼭 다시 한 번 재신청 다시 다시 조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다섯 번 일곱 번 만에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한 번 두 번은 기본적으로 아마 좀 보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같이 너무나도 신규 상장주의 랠리가 뜨겁다 보니까 문자도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구간들 지나고 보니까 이 가격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전략 이 가격 다시 어떻게 이 밴드에서 계속해서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다 11월 자 이 구간 지금 다시 오지 않는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제 못 봐요 이 가격 아나 지금 현재 얼마까지 20만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죠 이 가격이 바로 저기 보이지도 않는 요 가격이었다라는 거 9만 5천원 라인 그죠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상한가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공약했던 구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LS 버틀 리얼지 뭐다 어제도 그렇고 이 상한가 기법 상한가 가격 이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공약했던 데가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만큼 주말 내내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가격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바로 상한가 이 라인 그죠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금요일날 이 가격에서 뭐했다 매물을 소화를 했다 매물 매물을 소화하고 오늘 바로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는데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요거 쏟아진 거 고점에서 푹 쏟아졌었죠 우리 이날도 정확하게 아침에 다 팔고 다 팔진 않았죠 절반 팔고 다시 상한가 기법으로 사고 이래서 지금 또 급등 상한가인데 이게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역시 올라올 때 어떻게 순식간에 올라오고 그냥 상한가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라고 정말 정말 이렇게 강한 종목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 과연 얼마까지 갈지 우리 이거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된다 했죠 구독 안 남기신 분들 지금 빨리빨리 남겨주시면 되고 이거 후속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속주 자 이거 뭐다 신규 상장 종목이다 신규 신규 상장주 이제 마지막 신규 상장주가 또 나온다 언제 22일 22일 금요일날에 나옵니다 금요일날 우리 이거 언제 12일날 상장했다 12일날 12일날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12일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공부하고 보세요 우리 12월 4일 5일 6일 계속해서 뭐다 LS보트 리얼즈에 대한 분석 자료 분석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렸고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 DS단석이라는 종목이 마지막으로 상장을 합니다 DS단석 DS단석 이거 올해 마지막 DS단석 청약 15조가 몰렸다 15조 아시겠어요 이거 미리 미리 공부해서 우리 어떤 회사인지 이거 다 분석을 해놨고 IR자료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 이거 꼭 받아가셔서 어떻게 이거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이거 대박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자료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DS단석 신규 상장 이거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다르다 시초가 최대 300% 그죠 4배나 상승할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시가가 너무 떠버리면 어떻게 공략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의 전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100% 이상 출발 200% 이상 상승 출발 거기에 따른 매매 전략 제가 여기 다 자세하게 적어놨고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자 지금 현재 뭐다 따다상 1호 2호 종목들 KNS K LS 버트리얼 이거 시가가 너무 떠버려서 먹을 구간이 얼마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죠 플루엠텟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대박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 대응 전략 자료 DS 단서 미리 미리 공부해서 이거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상단의 번호로 바로 뭐다 LS 구독은 필수다라는 거 구독하시고 구독 완료 구독 완료 하고 LS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완료라고 아시겠죠 구독 완료 LS 후속주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설명드리고 또 영상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거 후속주래도 꼭 이번에는 놓치지 마셔라 제발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 첫날에 다 잡았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다 이거 문자로 다 알려드렸고 정확하게 공약 어떻게 우리 상장하는 날 12일 날에 아침에 얼마 2만원에다가 정확하게 주문 넣어서 우리 공약을 했고 지금 이와 같은 대박 그죠 이거에 대한 전략 또 후속주 잡아야 된다 후속주 아시겠죠 산타 산타가 오고 있는데 이 산타를 놓치면 되나요 선물 받아가시고 아시겠죠 저한테도 선물 주신 분들 선물 주시고 선물 간단하게 댓글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정말 정말 수익 봐서 기분이 좋아서 선물 보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잘 마실게요 아시겠죠 또는 뭐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려고 케이크레도 하나 보내주시면 애들하고 역시 뭐다 파티도 하고 할게요 김영란밥에 위배되지 않게 아시겠죠 조그마한 거 작은 성의 이런 거는 조금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완벽한 전략을 드렸으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 선물 글로 받는다 글로 글로 선물이라고 댓글로 선물 정말 정말 도움이 됐다 선물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 선물 아니에요 이런 게 아시겠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오고 가는 게 제가 품앗이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고 가야죠 핑퐁핑퐁 아시겠죠 근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시면 그저 구독해 주시고 아시겠죠 광고 뜨면 광고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상한가 기분 좋은 월요일 출발 앞으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상승하게 기대하면서 전략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응 지난번에도 팔고 사고 했듯이 이번에도 팔고 사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구독 구독 인증 구독 완료 LS라고 그리고 뭐다 구독 완료라고 그리고 뭐다 자료 후속주라고 자료 후속주 이렇게 요청하시면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